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비행항적정보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궤도에 진입한 위성체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는 유관기한과 한미공조화의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과함 미군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수신했다며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